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련 때문에 더 잘되는 사람, 시련 때문에 더 잘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누부간네살 왕이 풀무웃불에 집어넣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하라 그럴 때 우상 숭배라고 단호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니까 누부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꾸도 안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렬히 타는 풀무웃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복을 추구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항상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건강은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보십시오.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모양 저명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 안에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뿌리째 뒤흔드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이들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흔들만한 요소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붙들어주신다고. 불시험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복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특별히 믿음을 빼앗기지 않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화가 났던 누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평소보다 불을 일곱 배나 더 하라. 그래서 불을 집어널려 갔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아주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의 불이 있고 시련의 불이 있고 풀무웃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렬하게 타는 시련의 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뜨거운 풀무웃불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련의 풀무웃불은 나쁜 것들만 태운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의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결국 역설적인 얘기죠. 시련의 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불에 의해서 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갓도다 하고. 여기 핵심이 뭡니까?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27절 보십시오. 그 뒷부분 보니까 능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내면서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련의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았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말미야마 복디스크가 있었습니다. 문홍준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께서는 새벽기도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거나 한 다음에 수년 동안 변함없이 약한 몸을 이끌고 헌신하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의 결단, 결의. 그러면 문 집사님만큼 대단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원래 택시 운전하셨는데 택시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이 아마 부자집 아들이었던가 보죠. BMW 조금 큰 건가 보죠. 200킬로로 달려왔대요. 또 자기 말로 그러더래요. 순진한 애들이요. 200킬로로 달렸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았는데 역시 차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 차는 멀쩡한데 택시가 불이 났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 쪽에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타 죽었다고. 사고가 나면 문이 안 열리지 않습니까? 마침 열리면서 떨어져 나왔대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불타지 않았지. 아니 불 탈 뻔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이사회에서 43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불가운데로 갈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자이니라. I'm your savior. 나는 너의 구원자다.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실 기적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1초만 잘못됐어도 또 한순간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신 고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편 23편 4절도 우리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유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불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의 불 가운데 평생을 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시련의 불은 터널과 같다고 그랬죠. 빨리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인생은 터널이 아니라 앞쪽이 막혀있는데요. 동굴인데요. 그럼 돌아서서 나오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동굴이 되었던 터널이 되었던 터널은 지나가면 나오는 거고 동굴이면 돌아서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길이 있었으면 나올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똑같은 얘기가 욕기 2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걸어가는 시련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딴 얘기 다 잊어버리고 나오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대요. 아무리 시련의 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옵니다.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순금되어서 나온대요. 더 순도가 높아진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순금, 이 정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더 중요한 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시련의 불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해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련의 불 가운데서 항상 나오는 축복과 승리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불이 나쁜 것들만 태우지 좋은 것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4절 보니까 중간쯤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결박. 밧줄을 묶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다니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 속에 들어갔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몸은 태우지 못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탄 건 뭐예요? 밧줄만 타버렸습니다. 결박했던 것들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잘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과제가 되는 것, 나쁜 것들, 그거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번 시련의 불이 지나가면요. 꼭 없어져야 될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남아있어야 될 조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건 다 남아있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참 묘하죠? 나쁜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시련의 불이 확 지나가버리면 가정 가운데 있던 불화, 갈등, 오해 이런 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 충성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불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진다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쉽게 못 버리는 게 많습니다. 오만함, 자랑함, 칭찬 좋아함, 교만함.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요.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깰 줄 알고. 그렇지만 좋은 건 믿음은 더 순도 높아진다니까요. 순군같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잖아요.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하됩니다. 연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같은 것은 시련의 불을 통과하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시기, 질투 또 누추한 모든 것들은 결박과 함께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의 불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가짜가 사라져요. 진짜가 남아야죠. 진짜가. 그래서 유익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야구보수 1장 2절부터 나오죠. 내 형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거든 왜 기쁘게 여기라.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 인내가 참 중요한 건데 인내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배우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잘 산다. 자기의 삶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박완서 씨라고 작가이신데 이분은 참 글을 감칠맛나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글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하나. 참 따뜻함이 있는 것. 또 어떤 기가 막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솔직함이 특징인데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나의 가장 나종지니인 것. 사실 말이 나종이니까 나중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종지니인 것. 이런 책인데 지난번에 어떤 연극 배우께서 손숙 씨라는가요? 모노드라마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승 씨의 눈물이라는 시에서 따온 거예요. 따온 이 표현을. 나의 가장 나종지니인 것. 김현승 씨는 눈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가장 진실한 것은 눈물밖에 없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만 진실한 거지 나머지는 진실이 하나도 없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울 때 눈물이 나올 때 그때 진실해지는 거지. 나머지는 다 남들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박원석 씨의 자전적인 소설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창환이라고 있습니다. 창환이에요. 귀한 아들이죠. 아들인데 대학 다닐 때 데모 한 것도 아니에요. 데모 구경 나갔다가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어요. 아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아프죠? 얼마나 엄마로서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민주투사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투사의 어머니. 그래서 민가협, 민주화 가족협의회인가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픈 엄마 또 정의로운 엄마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픔 속에서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창을 하나 만났는데 동창이 이렇게 슬슬 피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교통사고로 말면 아마 온몸이 마비된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있는데 이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식물인간입니다. 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인생을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떠나가버렸어요. 남편도 떠나가버리고 제사는 다 탕지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마비된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살이 썩는 거. 여러분들은 아무리 누워 주무셔도 살이 안 썩죠? 자기도 모르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눌려있으면 그게 뭐 한 3시간, 4시간 눌려있으면 거기에 썩기 시작합니다. 구덕이 나고 막 그래요. 욕창이라고 그러죠. 욕창. 욕창 생길까 봐 엄마가 옆에서 시간마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고 돌려주고. 그리고 애는 계속 먹으니까 살은 자꾸만 찌고. 그걸 바라보면서 박하서 씨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아들도 죽었지만 이게 결코 나의 아픔의 무게보다 가볍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갑자기 동정하는 마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서 이렇게 돌려주려고. 욕창 생기지 않게 돌려주는 걸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보러 뜨고 소리를 막 지르고 괴성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마비데네가. 그 이유가 뭔가. 그는 엄마의 손길 외에는 어떤 손길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손길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그 아들과 그 엄마의 눈빛이 부딪히는 걸 봤댑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생명의 교감. 어떤 사람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 교감.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러웠다. 그리고 슬펐다. 나는 이제까지 아픔을 아는 여자, 아픔을 아는 어머니, 그리고 정의로운 어머니같이 살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교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한 거죠. 고린대에서 13장 표해집니다. 사랑 없이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교감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게 없어요. 피해해진 거죠. 결국은 자기 일만 남는 거고. 그러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서 옆에 보니까 장미목, 장롱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미목이 장롱인데 이분 표현이 이래요. 뜨악. 뜨악 하면서 저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뜨악이라는 표현. 참 그게 인상적이에요. 뜨악. 장미목, 장롱을 사려고 적금 부으면서 여자분들 장롱 좋아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적금 부어서 허락끼락 산 건데 다 쓸모없는 것들에 인생 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뜨악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뜨악하는 나. 이때부터 자기보다 더 큰 시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뜨악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한테 의도 아니고 사랑도 없고 인생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내리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 정화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련의 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의 불이 없으면 자기 자신 발견 못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죽는 사람들, 호스피스라고 그러죠. 죽는 사람들 연구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당황한대요. 참 궁금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당황, 왜 당황할까? 병 때문에, 암입니다, 에이지입니다, 또 뭐예요? 에볼랍니다, 이런 거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느냐? 생각보다 그거 아니래요. 그리고 죽음 자체도 아니래요. 그 죽음을 많이 겪었던 이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더래요. 자기 자신을 압니까? 나를 모른다는 나. 내가 누구로 살아와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맞춰 살았고 그냥 사는 거래, 생각 없이. 내가 뭐지? 그때 생각한대요. 내가 뭐였지? 내가 뭐로 살아가고 있지?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I am이 뭐지? 그리고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 그래서 자기는 산 게 아니고 평생이 쇼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괴로워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뭘 믿습니까?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 나를 발견해요. 껍데기 다 사라져버리고, 결박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잘못이 나의 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고 살아가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의롭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의 잘못이 나의 의. 너의 잘못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나가고 십자가로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주변에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 찾아 헤매고 있다니까요. 너의 잘못이 나의 의래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아들을 쇠파이프에 잃어버린 어머니, 너의 잘못들을 찾고 다녔잖아요. 계속. 그게 나의 의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우리 세상 논조가 다 그거예요. 너의 잘못 찾아다니거든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바리세인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세인이 왜 이 사람이 문제투성이었습니까? 너의 잘못을 찾아서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토색, 부리, 간음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하는 걸 감사합니다. 열심히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의의니까. 이게 헛된 인생입니다. 이게 결박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나로 살아가잖아요. 나로. 내가 죄인이라잖아요. 네. I am으로 살아가잖아요. I am으로. 바리세인은 I am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회방자라는 게 나오죠. 성령회방제가 뭡니까? 성령회방제는 죄사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죠. 죄사함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죄사함을 해준다 그러면 다 환영하지. 누가 죄사함을 거부해요. 죄사함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사함을 거부한다. 십자가를 거부한다. 이게 성령회방제인데. 그럼 성령회방제 누가 이럴 수 있느냐. 자기 의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나 죄인은 아니라는데 뭐. 나 죄인은 아니라는데요. 나 문제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죄인은 아닌데 죄사함을 받을 게 뭐 있어요. 죄인은 아닌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의의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잘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의의니까. 이게 성령회방제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썼던 존 유턴 목사님 말씀을 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붙들어야 된다 그랬죠.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 이거 하나하고 Christ is a great savior. 주님께서는 큰 구세주 되신다는 거. 이 두 가지 붙들고 단순하게 말씀 증거할 때 훨씬 더 많은 영어들을 건져내고 복음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I am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입니다. 또 그 가운데 발견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큰 구세주 되십니다. great savior. great savior. 25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왕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 명 잡아넣는데 네 명이잖아. 하나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세 명 집어넣는데 저 하나는 뭐야? 일단 북 속에서 걸어다니는 게 이상했고 네 신데 저거 뭐야? 그때 그는 깨달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성기는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부간나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아기 가운데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뭐라 그래요? 밖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끄집어내라 그러면 가면 다 타죽으니까. 참 이 사람들 참 착해요. 심성이 좋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와서 내려가.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마음이 좀 고부러졌는가 봐요. 와서 내려가.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참 착하죠.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나오더라. 그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신약에 나오는 우리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배들이죠. 또 우리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사실 만남이거든요. 예배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이미 마음속에 호불호가 있어요. 또 하나가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 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선행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미리 만나요. 미리 만나는 게 뭐죠?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나쁜 만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미리 만난다고요. 그래서 이 호불호를 미리 결정짓고 와요. 또 일종의 선입견을 결정짓고 온다고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왜곡된 만남 또는 왜곡된 그런 지식들이 상세되고 압도되버려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지식도 다 왜곡된 지식이고요. 우리 경험도 다 왜곡된 경험이고요. 우리 선입견도 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을 보면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게 다 상세되고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거듭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 놓으면 이상한 변종이 될 뻔해요. 변종이.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수명이 긴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영원히 잘 모르니까. 수명이 길죠. 하나님의 수명이 참 기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영원히 잘 안 온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하는 게 있죠. 사랑, 행복, 아름다움. 그런데 사랑 짧습니다. 사랑 얼마 안 가요. 젊은이들 100일도 안 가요. 행복, 행복, 새홍지만 아시잖아요. 행복한 게 곧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고. 얼마 안 가요. 아름다운 뭐 볼 것도 없죠. 작년에 아름다운데 지금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수명 긴 사랑을 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수명이 길어요. 수명 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수명 긴 행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수명 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성냥불 같아요. 잠깐 아름다웠는데 곧 추워져요. 잠깐 사랑했는데 사랑도 아니야 이건. 잠깐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쓴맛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못 만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를 억지로 주님 만나게 하려고 불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수명 긴 사랑을 하게 만들고 수명 긴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수명 긴 아름다움을 갖게 만들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선행적인 만남의 폐해들 그걸 다 불태없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 만나면요. 저는 옛날에 못 살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학교에는 옛날에 조개탄이라는 거였어요. 겨울에 아세요? 이렇게 조개같이 생긴 탄들. 연세를 보시기엔 되게 아실 것 같은데. 그거 몇 시간 지나면 막 빨개져요. 빨개지는데. 너무 재밌어요.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도 불이 확 붙어 버리고요. 가끔 하던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플라스틱도 불이 확 붙어 버리고 뭘 갖다 대든 간에 조개탄같이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해요. 조개탄같은 하나님께서는 뜨거움이 있는 하나님은요. 그 옆에 가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불이 붙습니다. 조개탄과 하나님 만나면요. 미지근할 수 없어요. 불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초신자들이 전도 더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불이기 때문에. 불 대신 하나님. 조개탄 대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불타서 전도해요. 그런데 오래되고 하나님 교재에 없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도도 못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전도는 누가 하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하세요.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지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알라치 못하는 늙은 닭의 늙은 닭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킨 가게 보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금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붙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의 전도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히 믿고 순중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속박들, 결박들 다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 푸른 불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하면 믿음은 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지 같은 것들은 다 불타서 결박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머리 탈환을 상관하지 않아요. 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머리 탈환을 상관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시련의 불, 풀불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통과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품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힘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모든 시련의 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